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논허입니다. 오늘 하기 13장, 저번 시간에 첫 번째 문장을 쭉 보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다 말았는데요.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유자 말하기를 약속이 의로움에 가까워야 그 말을 실천할 수 있고 같이 볼까요? 유자 said, 유자가 말했죠? 웬, 뭐 했을 때, 뭐 하면, 유, make a promise, make a promise 뜻이 뭐였죠? make a promise, 약속을 하다, 약속하다, make a promise, 약속하다라고 그랬고요. promise, 약속이라는 뜻인데, promise 말고 appointment도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두 개는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한 번만 더 써볼까요? appointment, 똑같은 약속인데, promise는 너에게 뭔가를 해줄게라고 시험을 100점을 맞으면 피자를 사줄게, 이런 뭔가 해주겠다는 약속을 promise라고 하고요. appointment는 내일 5시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뭐, 병원에 가서 병원에 예약하는 거, 미용실 예약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기로 예약이 되어 있다. 그런 것은 appointment라고 그랬습니다. 구분하셔서 쓰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공적으로, 공적으로 쓰는 약속은 engagement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make a promise, promise를 약속을 한 번 바꿔요. 그리고 이제 according to, according to는 뭐뭇에 따르면, 뭐뭇에 따라서, 뭐뭇에 따르면, 또는 뭐뭇에 따라서 약속을 하는데, 무엇뭇에 따라서 약속을 해야 됩니다. 무엇에 따라서? what is right? all을 잊자니까요. all을 잊자니까, all 타의 right. 옳은 것, 옳은 것에 따라서, 옳은 것에 따라서 약속을 하면. 그러면 you can keep your word. 그러면 너는 keep your word. 너의 말을 keep, 지킬 수 있다. 말을 지키다. 즉, 약속을 지키다 할 때 keep one's word. 이때 word 대신에 promise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keep your promise, 똑같아요. keep your word, keep your promise. 약속을 지키다. 그런데, 약속을 깨다. 반대말일 때는요. break, 깨뜨리다. break your word, break your promise. 약속을 깨다. 이것은 반대말이 된다는 거. 그래서 keep your word, 약속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이어야지 약속을 지킬 수가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약속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다음 문장 볼까요? 공손함이 예에 가까워야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when, 뭐 했을 때, 뭐 하면 you show respect. 공손하다는 것은 공손함을 남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respect, 존경, 공손. 너가 공손함을 보여줄 때, 그때 according to, 뭐, 뭐에 따라서, what is propriety, 예절. 예절에 따라서, 예절에 따라서 공손함을 너가 보여주면. 그러면 you keep far from. 여기서는 지키다 라는 뜻도 있지만 유지하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그래서 far, 먼, from, 뭐뭐로부터. 뭐뭐로부터 멀리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뭐뭐를 멀리할 수 있다. keep far from, 멀리할 수 있다. keep far from 그대로 썼고요. 무엇을 멀리할 수 있습니까? 치욕. 그래서 shame and disgrace. shame and disgrace 썼는데요. shame, shame은 수치, 수치심 이런 뜻입니다. 부끄러움 이런 뜻이고요. shame은 수치심. 그리고 disgrace. 이 grace 먼저 볼까요? grace 그러면 품위. 또는 우아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dis가 붙으면요. dis가 붙으면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반대말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disgrace. 그러니까 글자들이 여기 치욕. 치욕입니다. 치욕. 또는 뭐. 불명예. 이런 뜻인데요. disgrace 하나만 있어도 똑같습니다. 치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disgrace가 치욕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shame and disgrace 해가지고 수치심과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13장의 뒷부분은 전문가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좀 많이 쓰는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가까운 사람을 잃지 아니하면 또한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에 문장.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가까운 사람을 잃지 아니하면 이거 먼저 볼까요? 만약에 you don't 이거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you don't lose lose s가 발음이 z 발음입니다. loss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lose z z 발음입니다. 이걸 loss loss라고 발음을 하시면 이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루즈는 봉사예요. 루즈는 잃다. 잃어버리다. 분실하다. 아니면 사람이 죽다. 아니면 경기에서 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루즈의 과거 과거 분사가 루즈의 과거 과거 분사가 lost 이렇게 되고요. loss는 그것의 명사입니다. 분실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자려야 돼요. 루즈 요거는 loss lose your close people 자, 클로스 요것도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클로스는 공사일 때가 있고 형용사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로스가 동사로 만약에 쓰인다면 발음 기호가 이것도 요거 때는 z로 갑니다. 그러니까 클로즈 클로즈 클로즈라고 그러면 클로즈라고 그러면 문을 닫다. 닫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뭐 눈을 감다 표지를 덮개를 덮다. 그래서 닫다 감다 덮다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클로즈 동사일 때는 그런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이때는 발음 기호가 쓰입니다. 클로스 피플 그때는 클로스 가까운 이라는 뜻이에요. 유어 클로스 피플 가까운 사람들 너의 가까운 사람들을 잃지 않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루즈 클로스 자 바이 두잉 디즈 바이 두잉 디즈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 문장 두 개 있었죠? 그래서 복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가까운 사람들을 잃지 잃지 않는다면 또한 본받을 만하다 그렇다면 본받을 만하다 뭐뭐 할 만하다 이거 뭐뭐 할 만하다 본받다에 본받다 그리고 뭐뭐 할 만하다 이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요. 뭐뭐 할 만하다 라고 나오면 디저브가 있습니다. 디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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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뭐뭐 할 만하다 그래서 이 디저브는 일상 대화에서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 You deserve it 너는 그것에 대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너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너는 자격이 있어 라는 뜻입니다. 너는 자격이 있어 You deserve it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1등을 했다 상을 받았다 You deserve it 너는 노력을 했으니 그럴 자격이 있지 충분히 자격이 있어 You deserve it 이렇게 칭찬했을 수도 있고요. You deserve it 마땅히 그래야지 마땅히 너는 당연히 그러고도 남아 안 좋은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뭔가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너는 너는 당해도 싸 바로 딱 그겁니다. You deserve it 그래서 좋은 경우 안 좋은 경우 다 쓸 수 있다. 그랬을 때 너는 그것에 대한 자격이 있다 그럴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You deserve it 너는 deserve it 그럴 자격이 있지 뭐 할 만하지 뭐 할 만합니까 To 무엇이 할 만하냐면 To Be 비동사 나오고 이리 붙은 말 나왔죠 비동사에 이리 붙은 말 나오면 수동태 하는 게 아니라 뭐 받는 거라 그랬죠 받을 만하다 받을 만하다 내가 받는 겁니다. 자 무엇을 받는 겁니까 Look Up To Look Up To Look Up To Look Up To 누구누구를 위로 올려다보다 Look Up To 위로 올려다보다 그러니까 존경하다 딱 존경하다라고 쓰니까 Respect가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Look Up To Look Up To 존경하다 Respect 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너가 존경하는 게 아니라 존경을 받는 거죠 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 You deserve to be looked up to 너는 본받을만 할 자격이 있다 본받게 된다 본받을만하다 이왕 나온 김에 Look Up To 반대말 한번 써보겠습니다 Look Down Open Open은 온하고 같은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아래로 내려다보다 즉 경멸하다 멸시하다 Look Up To 존경하다 Look Down Open 경멸하다 멸시하다 다른 사람은 우습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용을 봤습니다 자 전체 모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User said When you make a promise 약속을 할 때 According to What is right 옳은 것에 따라서 의에 따라서 약속을 하면 You can keep your word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When you show respect 존경을 표할 때 According to What is propriety 예에 맞춰서 예에 따라서 존경을 표시하면 You keep far from shame and disgrace 수치와 불명의 치욕으로부터 멀리 있을 수 있다 If you don't lose your close friends 아 close people 만약에 너가 가까운 사람들을 잃지 않는다면 By doing this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가까운 사람을 잃지 않는다면 You deserve to be looked up to 너는 본받을만 하다 그런 사람은 본받을만 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 원어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Youzha said When you make a promise according to what is right You can keep your word When you show respect according to what is propriety You keep far from shame and disgrace If you don't lose your close people by doing these You deserve to be looked up to 이렇게 세 번 들어봤고요 연습 문제를 풀지 않고 한번 참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앞 문장에 promise가 나왔어요 약속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냥 다른 문장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약속이 들어간 문장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문장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들이 조금 어느 정도 경륜이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조금 젊은 분들 또는 학생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세겨들을 아주 좋은 문장 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단어 공부하는 용도로도 충분히 좋으니까요 그냥 한번 쭉 봐주시고 문장이 쭉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데 색깔로만 구분했습니다 내용은 다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 문장은 로이 베넷이라는 분이 더 light in the heart 마음속의 빛 마음의 양식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마음속의 빛이라는 책 안에 쓴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꼭 시처럼 써놨는데요 제목은 don't just 입니다 이 내용 자체에 제목이 don't just 해요 단지 뭐뭐하지만 말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그러니까 배우지 말라는 뜻이 그러니까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배우기는 배우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도 해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단지 배우지만 말고 경험을 해보세요 두 번째 don't just read 책을 읽다 observe 책을 읽고만 읽지 말고 observe 흡수하다 그 내용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읽지만 말고 흡수를 하세요 세 번째 don't just change 바꾸지만 말고 transform 변신 변형 변신하다 남을 바꾼다도 되지만 자기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런데 자기의 어떤 조금 잘못된 점은 조금 바꾸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변신 수준으로 사람이 바꿔야 된다 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꾸지만 말고 변신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don't just relate relate는 관계를 맺다 advocate advocate는 옹호하다 지지하다 아마 이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일 텐데요 add라는 말은 뭐뭐 쪽으로 어떤 방향을 나타내고요 voc voc 목은 보이스 목소리 또는 부르다 이 뜻이 있습니다 단지 관계만 맺지 말고 어느 쪽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준다 그 쪽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준다 그래서 옹호하다 또는 지지하다 옹호하다 지지하다 다른 사람과 단순히 관계만 맺지 마시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그 사람을 옹호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만 맺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시오 또는 옹호해 주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다음 문장 don't just promise 여기 프라미스 여기 나왔죠 단순히 약속만 하지 말고 prove 증명하시오 약속은 말로 하는 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약속만 하지 말고 증명하시오 prove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증명하다 prove prove 다음 장 don't just criticize 비평만 하지 말고 encourage encourage 이거 한번 볼까요 courage 용기 EN이 붙으면 뭔뭐하게 하다 encourage 용기가 나게 하다 그리고 이 앞에 criticize 여기 크리틱까지 크리틱까지만 나오면 비평가 크리틱 비평가 criticize I, Z, E가 나와도 똑같이 뭔뭐하게 하다 크리티사이즈 비평하다 또는 비난하다 여기서 이제 비난하다 좋겠죠 비난하지 말고 용기를 주세요 encourage 용기가 나게 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encourage 용기가 나게 하다 다음 장 don't just think 생각만 하지 말고 폰더 폰더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여기서 폰드라는 말이 하는데요 폰드 P-O-N-D 폰드는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쭉 보면서 단어 공부한다고 보셔도 돼요 폰드는 연못 그런데 폰더가 들어가면 곰곰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폰드 연못이니까 폰더 연못이 얼마나 깊은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암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했을 때 폰더 폰더 곰곰이 생각하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세요 라는 뜻 다음 장 don't just take give 받지만 말고 주세요 give and take give and take 받지만 말고 주세요 don't just see 보기만 하지 말고 feel 느껴보십시오 don't just dream 꿈 꾸다 꿈만 꾸지 말고 do 하십시오 don't just hear 듣기만 하지 말고 listen 경청하세요 그러니까 hear는요 hear는 귀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의 소리가 다 들어옵니다 듣고 싶어 하든 듣기 싫든 무조건 나한테 다 주변의 소리가 들어오게 돼 있죠 그것은 hear입니다 그런데 listen은요 내가 귀를 기울해서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listen 경청하시오 뭐 다른 사람의 말이든 수업이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다음 장 don't just talk 말로만 하지 말고 act 행동을 하십시오 don't just tell 말로만 하지 말고 show 보여주십시오 show 보여주다 don't just exist exist 존재하다 live 살다 단순히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났으니까 존재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live 여기서는 이제 제 생각에는 자신의 삶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서 살아가십시오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쭉 봤을 때요 쭉 봤을 때 약속만 하지 말고 증명하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꿈꾸는 거 전부 다 말 말로는 다 뭐든지 다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보면 조그만 사소한 것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내용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는데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프라미스가 들어간 문장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학위 14장입니다 학위 14장 공자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먹는데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지 않는데요 거처하는데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거처 거처라면 뭐 집 정도 되겠죠 집에서 집을 너무 편한 집을 찾지 않고 이를 민첩하게 하고 말은 삼가하며 내용 쭉 봐가지고는 군자가 지켜야 할 어떤 도리 이런 것들을 쭉 표현했고요 한국말을 봐도 이게 영어로 옮겼을 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말이 나올 필요는 없구나 하는 것은 딱 보시면 느껴지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Master said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When the gentleman 젠틀먼 군자가 군자 젠틀먼 썼고요 이 젠틀먼을 쓰다 보니까 남자로 표현이 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군자가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먹는데 He does not does not 하지 않습니다 Try to 노력하다 시도하다 Try to 노력하다 시도하다 Stop himself Stop himself Stop는 어떤 비어있는 속을 채워넣다 채워넣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채워넣는 물건 채워넣는 것 그래서 Stop himself 근데 스스로 내 스스로 내 뱃속에다가 막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Stop himself oneself 그러면 스스로 많이 채워넣는 거니까 많이 먹다 즉 과식하다 과식하려고 하지 않는다 군자는 먹을 때 Stop oneself 과식하다 과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In his dwelling In his dwelling 거주하다 살다 dwelling dwelling ing가 붙으면 죽어 거주 그가 살 때 거처할 때 이렇게 되고요 그가 거처를 할 때 doesn't seek 원래 이제 구하다 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seek 입니다 doesn't seek 구하지 않습니다 Comfort Comfort 편안함 안락함 편안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할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밑에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